피겨퀸 김연아가 오랜만에 근황을 전하자 팬들이 반가움을 표했다. 김연아가 캐나다의 자연을 풍경으로 녹슬지 않은 피겨스테이팅 실력을 드러냈다. 김연아는 자신의 sns를 통해 왕년에 얼음 좀 탔던 이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 속에는 한국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명예대사로 발탁된 김연아가 캐나다만 방청과 함께 촬영한 홍보 영상이 담겼다. 김연아는 은퇴 후에도 녹슬지 않은 실력을 보여주며 눈길을 사로잡는다. 김연아는 은퇴 후에도 녹슬지 않은 피겨스테이팅 실력을 드러냈다.